이어서 하도록 합시다 어! 왜이렇게 소리가 크냐 줄이고 이것도 제대로 돼 있겠지? 하나 둘 셋 셋 칸 셋 칸 맞는 거 같은데? 다시 하나 둘 셋 됐다 이건가? 뭐 있지 내가? 그래 팬티가 있고 주먹밥 있고 갖고 온 빵과 선물과 낚시실이 있다 이게 조합이 팬티를 누구한테 줘야 되지? 오! 잠시만요 아 불편해 됐다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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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야한 것 같은데 워팅게임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저기 됐죠? 낚시줄이랑 뭘 뭘 하는 거지? 일단 팬티 필요한 애랑 초콜릿 초콜릿? 초콜릿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러면 슬라임 초콜릿 초콜릿 어떻게 했더라? 약초 고기 빵 약초 고기 빵 빵 빵 빵 빵 빵 빵 빵을 누구한테 줘더라? 빵 빵 빵 빵 꿀빛 빵 빵 빵 빵 빵 빵 빵 토크뺌 전 여검사 여기서 나올텐데 초콜릿을 어떻게 얻지? 햄버거로 넘어가지나? 박사관 F 이틀이로 가야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여검사가 여검사 사랑에 빠진 여검사한테 입수라고 하는데 여검사가 여기서 나오고 당첨가 못하더라고 여기 없을지 없고 오 있네 사랑에 빠진 여검사 일본 바래서 귀여워 보이는 팬이 좋으려나? 빵이나 먹어 그사랑 초콜릿 받아주려나? 오후 이렇게 가는게 아니었다고? 아~~ 아 그러네 고기 햄버거네 에이 어딨냐 고기 햄버거 얘가 고기였나? 오 맞다 맞다 세이브 세이브 아 헷갈려 고기랑 햄버거 합성 햄버거완성 햄버거를 박삭한 엘프 박삭한 엘프 박삭한 엘프 박삭한 엘프는 어디에 있더라 박삭한 엘프 저는 오히려 설치형으로 보는게 편해요 그래서 맨날 설치형으로 설치를 해놓는데 박삭한 엘프 아 여기있다 햄버거는 어떤 맛이 나는걸까 꿀꺽 으깨 아 이젠 안돼 초콜릿이 먹고싶어 잠깐 엄마 사랑에 빠진 여동사 사랑에 빠진 여동사 정 그 안 나와요? 왜 안나오지 사랑에 빠진 여동사 여기있다 자 죄송해요 잠깐 빌릴게요 으깨 어둡다 초콜릿 이 초콜릿을 누구한테 줘야 되느냐 두가지를 줄 수가 있네요 이렇게랑 이렇게랑 초콜릿 초콜릿 아니 뭐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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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렌드한테 뭐 받았던 것 같은데 초콜릿 초콜릿 안 받았었나 세이브 하고 이제 안돼 초콜릿이 먹고 싶어 조금이라면 괜찮겠지 조금만 여기야 나뉘까지로 해볼까 아 이거구나 나뭇가지랑 낚시죽? 낚시죽? 이제 그럴 것 같아 이거랑 이거랑 합성해봅시다 역시 유후 유후 잠깐 낚싯대 아주 좋은 낚싯대 낚싯락싯락싯 아 이게 아니고 낚싯 어 여겼다 오늘도 그다지 낚지 못했어 이거라면 닦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야 어 물고기네 네 유미기 거의 주인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선한 물고기 삶아도 맛있고 거워도 맛있다 아 이거 고향이다 벽버스인데 고향이다 꺼져 꺼져 꺼져다 냥 개빵을 입에 물고 어디론가 사라졌다 아나 아 이거는 이건가 백미랑 물고기 백미랑 물고기 백미랑 물고기 협상인가 스시 오 맞았어 오 스시 그러면 스시를 원했던 애가 스시 초코오크르네 안으로 오 여기있다 닌자 이 임무가 끝나면 스시 잔뜩 먹을 수 있다 어 환상인가 그래 환상이야 구강에게 전해진 편지 숲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거는 저기죠 어디냐 여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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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드디어 오늘도 열심히 편지 배달을 해볼까 이런 곳에 포스트 박스가 있었나 뭐 상관없지 곧바로 구강님께 전달하자 숲 패스로 사냥감이 추려 뭐여진거지 구강에서 전해진 편지 숲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구강이 구강이? 잠깐 구강이랑 또 뭘 바꿀 수 있네 여기 한참 남았구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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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됐어 아 여기 아니구나 숲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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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디있지 그 물건 왠지 국왕이 펜티를 찾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의심치 않아요. 오! 탄혈장의 펜티! 우겨 왕족들의 금부검 등에 꽂아서 사용한다.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건... 뭘 합성해야 되는 거지? 전화... 그러게... 안녕? 어... 금... 금부검... 금부검 여기 있다. 저기... 금부검은 아직이냐? 죄송하고... 이 검은... 설마 진짜냐? 대체 어떡해... 으음... 이게... 태양광을 손에 넣을 열쇠가 될 거냐? 뭐지? 단순한 열쇠인 듯하다. 이거 진짜 사기친다. 대박. 아이템 창을 던져버렸지. 똥당이냐? 자, 여기. 자, 여기. 이게 뭐 하신거지? 진풍. 오프 진풍. 우리 가게. 명품 태양검이냐? 힘들게 손에 넣어서 넘기고 싶진 않았냐? 이 실력을 꿰뚫어보고 거래해도 좋다고 생각했냐? 사실은 소풀 투브 남자가 가진 금주화가 너무 갖고 싶냐? 하지만 꽤나 틈이 없어서 어깨가 빠질 것 같냐? 혹시 얻어준다면 기쁘게 교환해주겠냐? 웨이빙. 이 녀석이 태양금을 가지고 있나? 아, 남자구나. 아, 쟤 남편지 요즘 자식도 헷갈리네. 제 사냥감. 세이브. 어딘가에 지금 열쇠인 건가? 열쇠? 열쇠가 어딨냐? 열쇠. 아, 여기 있다. 어딘가에 지금 열쇠? 에엠. 어? 고기다. 고기다. 잡았다. 잠시만요. 아아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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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오오 잡았어요 아아 어제 밤에 손가락이 간절한거에요 그래서 뭐지? 자다가 결국 일어나고 그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더라구요? 어? 원망의 목에? 조립노? 원망의 목에? 어? 얜가? 내 귀여운 달걀이 아 달걀? 잠깐만 달걀 어떻게 했더라 이거에서 하얀 부서 완전히 깨끗한 달걀 이게 좀 없지 여기 산물전자는 어디에 쓰인거지? 어린이 한 명표라 헐 눈싸라 역시 갑옷이 없으면 멋진 멋 멋지지 않습니다 빨리 훌륭한 전사가 되고 빨리 훌륭한 전사가 되고 싶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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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설의 냄비? 우리집 열쇠 우리집 열쇠 비슷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얻으른걸 가버렸다 고대 문서 현재 돌 만 있다며 이거 아니네 어디지? 배고픈 병사 야케토리라도 먹으면 산산하고 싶다 아니구 콜라 아니구 미스트레이글 너? 아무것도 오지 말고 다시와 어디지? 됐고 됐고 파밍을 좀 하겠습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박초에서 흠 흠 하얀 보석이 까마귀였나? 흠 흠 흠 흠 흠 아닌데? 흠 흠 흠 흠 흠 루파에게도 흠 흠 아아 루파구나 흠 흠 이럴녀 흠 흠 흠 흠 vey amm 흠 tôi 흠 흠 으깨 냄새 좋은 야키토리 잘 구워진 것은 식의를 담긴다 여기서 이렇게 조합을 하면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구나 그러면 야키토리가 뭔지 않냐는데 요다 아.. 야키토리라도 먹으면서 한잔하고 싶다 오! 좋은 냄새 으깨 작지만 가볍고 튼튼한 갑옷 이걸 누가 필요하지? 콜라 미스트레이블 에프토리 콜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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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옷 어휘했다 눈사람 역시 갑옷이 없으면 멋지지 않습니다 이거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기야 눈사람의 눈에 박혀있던 진옥의 보 오.. 비싼데 이거를 합성을 하거나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줘야 될 것 같아요 전골 전설의 낭비 암고 라키토리 콜라 미스트레이블 이거? 아무것도 놓지 말고 다시 와 아무것도 안 놔도 중요한 걸 잃어버려서 곤란하면 또 와 뭐지? 아.. 또 먹어도 됐어 이 길을 하면 집에 돌아갈 수 없어 이거? 큰일인데 어디든가 사버렸다 물어보자 달걀을 사고 돌아오다가 평원에 있는 닭에게 쫓겼어 무언가 아이템을 주면 정보를 주도록 하지 아닌데 그거 이미 했는데 현자의 돌 분명 빨간 보석 같은 거였는데 현자의 돌 현자의 돌 필요한 소리 있었나? 전설의 낭비 오 이거다 이 고대 문서와 현자의 돌만 있다면 오 이것이 바로 현자의 돌 여기야 뭐야 왠 책을 갖고 있어 오래된 문서 오래된 문서 고대 문명의 기술이 적힌 오래된 문서 이거를 조합을 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열 수 있는 게 이거 아니고 전골 넣고 전설의 낭비 이거? 전혀 열 수 없대 전골 전골 불? 마키토리 콜라 미트레이블 아니 사람이 없어 이거 필요 없어 필요없어 필요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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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 큰일인데 아 쓰여있어 이거? 오 여기 있었나? 여기야 뭐지? 금주가 펜던트를 가로잡는 것이다 어디있지? 어디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어디 어디어디어 펜던트 펜던트? 펜던트 펜던트 위에있나? 펜던트 위에있나? 어 여기까지 있어 아 여기있다 이거랑 물을 조합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랑 이대로 하는건가? 앙 이거 보석을 한 번 더 얻어보도록 하죠 약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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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야겠네 미미